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교회관은 항상 이렇게 시골스러워. 이게 우리 매력인가 봐 우리 금산사 완벽하고 깔끔하고 옛날 오래전에 일본 여행 가면 길거리에 휴지가 없고 휴지 버리는 휴지통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달가와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구촌에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면 민주주의가 너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만 해서 그런지 온 나라가 막 바람에 쓰레기 날리고 어쩌고 휴지가 바람에 날리고 그렇거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조금 자유분방하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전북 불교회관은 그런 것 그러면 그냥 조금 모자란 듯 허술한 듯. 이게 아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늘 다급하게 사진 찍어서 이것만 좀 인쇄해서 넣어줘라고 지난달에 너희 지난달에 나 안 줘봤는데 여러분은 받아 봤어? 그거 보고 내가 말 안 해줘도 다 알아들었나 봐? 질문도 안 했던 것이 지난달에 내가 법회를 왔었는가 모르겠고 오늘 이 주보 보니까 내가 이렇게만 원문을 앞문으로 넣어서 이렇게만 해라 라고 표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전혀 어디로 가버리고 이것도 말도 이어 교정도 안 본 주보가 나왔네. 누가 사무실에 누가 이렇게 꼼꼼히 하는 사람이 우리 금산사 성격이 그렇듯이 잘 없나 봐 누가. 옛날 이 과자에 있으면 이거 열심히 야무지게 잘 하던데. 오늘 동지라서 이렇게들 많이 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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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러 동지죽을 동지죽을 먹어야 집에서 동지죽 요즘 잘 안 하지요? 네. 옛날에 동지가 아세라 그래서 작은 설인데 실은 오늘 동지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설날이 바른 설날이고 오늘 동지가 작은 설이라 애프터. 이 동지란 말이 애프터 애프터 그러지만 우리 중국 우리나라 이쪽은 절후 절기가 있어서 하루 1년 12달을 24절기로 나누는 그런 방편이 있었죠.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나서 이 절기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라는 것이 이맘때면은 햇빛이 좁고 이맘때면은 해가 기울고 이맘때면은 낮이 길고 이맘때면은 밤이 길어서 춥고 이럴때면은 어떤 식량을 심어야 되고 이럴때면은 무엇을 심어 먹어야 좋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의존해서 우리 선조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절기를 만들어놓은 이런 방편을 만들어놓은 옛날의 현자들은 다 이 보살들이요. 보살. 보살의 소임이 뭐에요? 일체 불교는 모든 불교는요. 일체 불교는 의 자비라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 모든 불교는 자비를 의존해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자비는 무엇을 의존하느냐? 방편을 의존해서 행하게 된다. 우리 불교,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안하고 불교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바탕으로 해요. 자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따라서 해주는 거고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 것 내가 같이 논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란. 사람이 좋아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다 따라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마치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 무엇을 해주면 좋고 무엇을 해주면 건강하게 잘 자랄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해주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항상 웃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늘상 생각하면서 그 이들이 원하는 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은 내가 같이 논화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해 주고 아파해 주자 이게 자비라 자비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이 근본이다 그랬어 부처님은 왜 이런 것을 알았을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아셨다는 그 내용이 진리요 세상의 첨다운 이치 왜 그럴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사람은 그걸 알지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 부처라고 하는 경지는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법계라고 그랬죠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호는 무엇인가 하나의 귀결점이 있더라 뿌리는 하나더라 하는 것을 부처님이 아신 분이고 그걸 아는 경지가 부처고 그걸 아시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였던가 그래서 일일이 우리에게 그동안의 경전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요 우리는 우리는 제가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다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내 삶의 그림이 근본인 모두가 하나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하얀 도화지에 그렇게 모두가 같이 하나로 쓰려면 얼마만큼 커야 될까 저 허공보다도 훨씬 크다 그랬지 그것을 넣어 나아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서 자기의 그림을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진 자기 색깔만의 삶이 내 인생이냐 했는데 그것이 근본을 알아버린 어른들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인물에 오늘 동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조국사 고려시대에 뛰어난 진울스님의 수신결 한 대목을 써서 주었는데 한문은 빼뿔고 한글은 교정이 안 박아서 중복된 것도 있고 앞뒤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 오늘은 내가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어 깨달음에 의해서 닦어라 아는 걸 바탕으로 수행해라 하는 얘기예요 수행 뒤에 닦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모르고 살지 말고 알고 살아라 안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먼저 어떤 것인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처가 어떤 경지인가 항상 그게 하두가 되어 있어서 끝까지 공부해야 될 목적이면서 그 자리에서 비춰진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진리고 내의 중심줄이야 기준선이야 그래 보면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처님도 조사님도 나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내가 내가 지금 현재 잘못 걸어온 현재의 나이기 이전에 애초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던 본래의 내 자신 그 자리는 부처님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와 나가 하나이더라 라고 알아채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게 진정한 아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차이는 뭐예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저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이에 계신 부처님의 지휘고 우리는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가 흙탕인지 진흙탕인지를 모르고 앞뒤를 모르고 첨벙거리고 앞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뒤꼭지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지금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갈지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인지 하물며 내 목적지가 무엇인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앞사람만 따라가고 주변 사람이 가니까 어울려서 가는 그런 삶이 지금 현재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모든 것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참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몸뚱이 하나도 내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4대 육신이더라 4대 육신으로 몸을 삼았어 지금 현재 내가 나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망상으로 모든 것이 합쳐져 있고 망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안이라고 했는데 그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4대로 만들어진 내 몸뚱이에서 만들어진 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4대 육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의 뿌리를 바탕으로 눈, 코 이런 걸 바탕으로 상대를 접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반응을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세상을 전부 판단하고 견문각지한단 말이야 그렇게 견문각지한 걸 가지고 이것이다 결정하고 저것이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바롭게 뚫어볼 수 있는 근본이고 이 귀가 모든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냐 이거지 우리는 이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이 육군으로 인해서 내려진 판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육군 자체가 아까 말하면 4대라고 지수하풍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망상은 본적이요 진경은 본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우리 일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이렇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 것들이 온통 섞여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진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냐 이거지 옳은 판단 바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런 것은 어떤 숱한 인연의 복합체로서 진짜만 뭉쳐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1단계의 깨달음이 1단계의 깨달음이에요 왜? 정답을 몰랐을 때는 정답을 안 성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육신마저도 참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말대로 부처님도 훌륭한 스승인 조사들 이런 이들도 나하고 원래는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이 망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런 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선지식이 한 번 어느 한 때가 돼서 이렇게 탁 한 번 읽어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챈 게 이제 깨달음이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가짜가 아닌 내 진정한 내 성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았던 거구나 라고 하는 진면목의 자성을 봤을 때 그것을 견송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 모든 이치를 알아버린 거지 세상의 근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부 내 안에 있었던 건데 초기에는 부처님이 따로 있고 공부해 가야 될 나와 공부해야 될 목적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걸 이제 파파낭도라고 그러는데 동분서주하면서 찾으러만 다녔어 자기하고 상대를 항상 두고 세상을 봐왔는 우리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도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도 자기하고 상대적인 것에 있는 줄 알고 거기만 밖으로만 찾으러 다녔다 이거야 그러다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내 근본자리는 밖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니 결국은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눈이 열린 거지 이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야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만사가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경전에 전에도 여러분 우리 환경할 때 여러분 다 배운 것들이요 거기에 부처님 본문에 그리다 나왔잖아요 어떤 이들이 정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깨달았으니까 모든 것에서 해탈했다 벗어났다 이 말이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버려가지고 이제는 나한테는 번뇌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삼계에 윤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정각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비증도안이라는 정말로 도를 안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피비증도안 숱하게 얘기했어요 깨달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연수스님의 사료관도 본문했지요 깨달은 것이 다 인양하고 살면 마지막에 회양할 때 열의 아홉은 잘못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림이란 말 공부하는 사람 다 들어봤죠? 쉽게 우리나라 스님들 결제 석 달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제 석 달에 만행을 하고 다녀 그걸 보림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보림이란 말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의존해서 행동하고 사는 것을 보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보림은 뭔 뜻이냐 지키고 지닌다 잘 보호하고 지켜낸다 무엇을?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깨달음을 잘 보호하고 매사의 그 깨달음을 지켜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림이야 깨닫지 못한 자의 보림은 그게 보림이란 말이 안 맞지 일상생활이라고 우리 보림은 어떤 생활?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틀림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아 이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의심이 생겼어 아직까지도 그 의심의 시점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어린애들은 거의 다 그렇고 젊은이들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보고 사업을 해보고 무엇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한 번 계산한 대로 계획대로 실행을 하다가 그게 벽에 부딪혀서 낙담을 한 번 했을 때 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인생이 무엇일까? 그래서 진정한 찬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선지식에 일깨운 그 기회를 만나면 큰 행운으로 아 이렇구나 하는 물이 치는 순간이 오고 그 이후부터의 삶은 완전 180도까지 달라질 거예요 왜? 크기가 180도 달라져요 알고 난 삶은 여러분 주변에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더니 180도 달라진 행동이 볼 때는 저 사람 뭔가 본 것이 있구나 인정해 줘야 돼 아이고 옛날에 나하고 다 이렇게 부비고 고스도비나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지 마란 말이야 어디 가서 다 일주일이라도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랑 하고 행동고지 보면 뭐가 달라 수련대회를 잘 마치고 왔다든가 어디 좋은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잘 하고 왔다든가 이런 사람은 삶이 달라져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바른 삶이 애초에 애초에 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 내가 확실히 체험을 해서 탁 찍어서 맛은 못 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거의 간장을 맛보기 직전까지 가서 된장인지 간장인지 이렇게 냄새는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그 맛을 다 본 사람들이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될 거고 그렇게 맛본 사람은 그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돌아서서 신발 신고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그런데 3층 내려갈 때는 조금 나은데 2층 내려가면 조금 또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1층 가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정석이야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거를 고쳐가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일생이 아니고 수 아슨지 겁 동안 내 나름대로 제멋대로 올바른 길잡이를 못 나서 제멋대로 했던 내 행동에 습기가 몸에 배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과 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 같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보살행이다 왜 몰라 다 알잖아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면 그냥 아이고 이거 내 것인데 하나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다 안 나오잖아 이게 뭐야 이때까지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내 몸뚱이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깨달음을 바탕으로 보림을 하는 그 수행의 시작은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게 처음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숱하게 생각과 이 몸뚱이로 익혀와고 훈련된 거라 쉽지가 않아 나이 먹은 사람을 몸이 뿌듯해서 몸 좀 주물러 달라고 안마 잘한 사람한테 갔더니 아이고 걸음을 이렇게 걸으니까 무릎이 틀어졌네요 한쪽 다리가 길고 짧네요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오세요 하고 그러고 그날 잘 고쳐줘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서 무릎도 똑바로 만들어 놓고 기럭지 짧은 다리도 얼추 골반을 만져서 이라고 세워줘 그 사람은 신발을 씻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자리 다시 되돌아와요 왜 그럴까? 습도 습이지만 생각만 가지고 나는 똑바로 그어야지 하는데 그걸 틀어지게 걸었던 근육이 먼저 꽉 잡고 있어요 이 근육이 해체되어서 원위치 잡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그 근육은 수십 년 동안 내 습관대로 움직여서 단련된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한 번 고쳐먹었다고 해서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투자한 세월이 아승지 겁동안 투자해서 이렇게 왔던 습기라나서 하루아침이 어려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야 돼 조금씩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어디에서 익어지느냐 알고 확실히 깨닫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잘 순간순간 행동거지를 그 깨달음에 의존해서 해야 돼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니까 억지로 하려고 마음을 자꾸 내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음모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죠 그게 뭔 뜻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습기 생각과 몸뚱이하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불쌍하다 그러면 불쌍한 생각 자체의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먼 돈 이 시간은 무한한 시간 이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아기 시작하면 그때 틀린 거예요 은행에 공과금 내로 가다가 손벌리는 거지를 만났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했으면 뒷생각 안 하고 얼른 불쌍하다는 생각만큼 천 원을 주든 이천 원을 주고 싶은 만큼 딱 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주는 순간에 오만 생각이 나 그동안에 이건 내 거 야들 줘봐도 헛건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절대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오지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이게 음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 낼 때 행동이라고 수행자는 그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면 이거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행동했던 행동과 180도 달라진 반대의 생활 습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여러분 주변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180도 변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며칠 안 돼서 죽든가 아니면 공부가 돼 가든가 주변에 그렇게 보면 돼 여러분 중에 그렇다 이거야 바깥사람은 그럴 줄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만 여러분은 1단계 깨달음을 지금 다 가진 사람들이야 왜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옛날 초사생들이 무서운 얘기 해놨어요 내가 불법이 이렇다 아 부처님도 나하고 원래 또 같은 불성 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내 자성과 부처님 자성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탁 알아채고 큰소리 쳤는데 이 정도 지위는 어느 정도 될까 53개입법에서 나 부처 되겠다고 발심해가지고 53개단을 올라가서 부처가 되잖아요 거기에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이라고 깨달으면 공부했던 사람들은 도노 점수란 말 익히 들었을 거예요 도노 뭘로 깨닫는다 점차적으로 수행해간다 이게 이제 순차적인 거예요 뭘로 깨닫는다는 것도 과거에 깨닫기 위한 공부를 숱하게 했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오면 세수하다 코 만질 때 탁 터지든지 이렇게 터지는 거지 내가 부처님하고도 똑같은 자성의 소유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십신위에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십신위 십신위는 어느 지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초기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단 그것이 여러분이 가벼운 단계는 아닙니다 왜? 십신위에 올랐다는 것은 믿을 신자거든 이거는 불태전이야 이때까지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고 불공하고 뭐하고 인과를 이 정도다 라고 해서 알아채고 하는 것 같아도 나이 무거워서 절에 가봐도 말 좀 걸면 난 다리 아파서 절은 못 하는데 그냥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자기 기도한다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절만 하고 어쩌고쩌고 하니까 재미없다고 교회 가면 어울려서 찬송가도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그리 간 사람 많잖아요 퇴골심을 벗어나는 거야 십신위를 올랐다는 건 뭐냐? 확실히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는가? 십신위에 올라가면 십주 머물주자요 어디에 머무는 거? 믿음이 그렇게 합고부동하면 부처님 세계에 머문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세계에 생귀주라 그래 십주에 네번째에 가면 생귀 귀한 자리에 태어난다 귀한 자리에 태어난다 그 귀한 자리가 어디냐? 열애에 가 부처님 집 부처님 동네에 태어난다 부처님 동네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면 뭐가 되죠? 왕대밭에 왕대난다 부처님 동네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부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십신위, 믿음이 합고부동해서 태굴심이 없다라고 하는 지위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힘든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신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숱한 의심을 가지고 숱한 선지식을 찾아다녔고 2019년인가 2019년인가 2019년 동진날 오늘 이렇게 그 시절 이년이라고 딱 맞아서 오늘 이후로 그러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신발 신으면서부터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늘 하는 얘기 나도 부처 너도 부처인데 왜 하는 행동은 부처님 같은 행동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사느냐예요 자꾸 부처님 행동을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고 지금 발을 들고 내디딜 때 아이고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내디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밥 숟가락이라고 딱 들 때 부처님은 숟가락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을 이렇게 자꾸 해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래지 않는다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 습관을 고치는 건 빠른 사람은 3년 안에 고쳐지고 늦어도 하루 한 번씩이라도 그 생각만 안 잊어버려도 10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넘게 다 살 사산들이에요 2부자리 피고 단 5분 단 3분이라도 그 생각 놓치지 오늘 놓쳤는가 안 놓쳤는가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이 여기에 머물면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이 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뇌가요 하고자 하는 대로 몸뚱이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뇌는 편리하는 데에 길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뇌를 이겨먹으려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해버려요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익혔던 습기를 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 돼 훌륭한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데 내가 정말 의사보다 훌륭한 말을 내가 한 번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못생기면서 개성 뛰어난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지 가수가 한 말 들어나요?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식구들 밥 먹이는데 전부 몸에 해롭지 않은 식자재를 써서 그렇게 음식을 해서 아주 건강식을 먹인다고 하더라고 본인도 그 밥을 먹는데 그이가 언젠가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뭔 특이하다가 돼 이쪽에 경동맥이 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동맥이 오른쪽만 있고 왼쪽은 없대 그 사람은 그런데 오른쪽 뇌가 여기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뇌라며 그래서 이 피가 이리 가서 이쪽으로 왼쪽까지 가야 된대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신경을 쓰니까 어느 날부터 흰머리가 나다가 흰머리 밑에 쯤 뽑아보니까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해 지금은 흰머리가 하나도 없대 그거 참 대단한 친구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뭘 먹어서 그러고 어떻게 섭생을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기가 막힌 도인의 말이 나왔어 내가 그게 기억이 나 몸이 좋아지려고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아라 그 말이 기가 막힌 도인이고 체험가의 말이요 해로운 것을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몸에 좋은 것을 자꾸 과도하게 먹지 말고 도인 같은 말이죠 자기 몸뚱에 대해서는 그런 체험을 해서 일각인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우리 묵은 습성이 안 좋은 거였어 이걸 고치려면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찾아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나쁘다 부처님 말을 기준으로 딱 세워보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단진치 삼독을 삼치 전개로 바꾸면 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결론은 그동안의 숱한 중생을 위해서 8만 4천 가지의 방편문으로 다 애들은 이렇고 저거 좋아하는 놈은 저렇게 해주고 이거 좋아하는 놈은 이렇게 다 해줬어 그러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마디로 했잖아 과거 부처님도 그러고 미래 부처님도 그럴 것이고 뭐라고 했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이것이 세상의 삶이다 내 교훈 내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다 제약 막작하고 중성 봉행해라 그거요 나쁜 일을 어떻게 하면 안 합니까? 안 하면 돼 나쁜 일을 해지려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동안에 자기를 잘 살펴야지 내가 삶 중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를 판단해봐요 왜 판단하라고 하냐면 자기 습성을 일일이 그때그때 내가 고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해버리면 나쁜 일을 평소에 했던 사람은 반대로만 해버리면 될 거 아니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이런 방편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쓰란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고칠 거 아니라 버릇을 간단하잖아 아이고 다른 거 저 인간 다 좋은데 이 영감팽이 평생을 내가 수발하고 살아도 지금도 한 가지 술만 끊었으면 좋겠네 끊어버리면 될 텐데 왜 안 끊을까? 쉽지 않아요? 끊으려고는 해봤어? 그게 쉽지 않은 거에요 수행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 해탈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오만 것들이 뒤섞여서 좋은지 굳인지 모르고 같이 뒹굴어서 몸에 뵌 것들 생각에 뵌 것들 이것들을 잘 골라내야 하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지요 그래서 술을 자기 임의대로 못 끊으니까 술 없는 동네에다 가다 놓기도 하고 그 일을 가까이 써놓으면 늘 하게 되니까 그 손에 안 미친 곳에다가 격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스님들이 아무리 출가해서 나도 부처 돼야지 그라고 머리 깎고 게를 받아서 승복을 입어놨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저작거리에 같이 있으면 눈도 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때까지 익힌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냔 말이에요 그냥 뭐 뭣도 먹고 싶고 그냥 뭣도 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풀어놔도 버틸 정도 될 때까지 산에다 가다 놓은 거에요 엊그제 우리 절에 온 어떤 보살님이 내가 차로 일하고 교통이 뭐해서 싫었고 오는데 나한테 스님 우째 절은 이렇게 산에만 있을까요 왜 절은 산에만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금방 같이 스님들 마을에 내려와서 허튼 짓 할까봐 못 오게 하려고 멀리 산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을 거에요 옛날 스님들이 그러죠 자신 없는 소리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 부처님 당시에는 그 경전에 있어요 인도라고 하는 데가 더운 나라죠 인도 사찰은 조리해 먹는 부엌이 없습니다 탁발해서 먹기 때문에 탁발해 먹는 데는 지금도 동남아 쪽에 그리고 그 나라들은 특성이 거의 또 날씨가 따뜻해 우리나라 쪽 이쪽으로 내려오면 절에 부엌이 있어 해 먹고 백장스님 백장천교에 보면 일일 부작 일일 부식이라 하루 농사 짓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스님들이 그때부터는 농사를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이런 사정 저저런 사정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은 떨어져서 살았어 그래 놓으니까 우리 식자재 같은 것을 쉽게 구하지 못해서 자급자족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이라면 절은 마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어도 안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될 거리가 좋다 그랬어 왜냐하면 스님들이 탁발을 해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도 안되어 있고 그랬죠 그런데 또 나중에 대승불교 오면서 세상 사람들로 외면할 수 없어서 자비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제도하러 포교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마을까지 내려가도 하루 걸리는 저 산중에 살면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도해지에 절이 많이 세워지게 돼요 중국 당나라 같은 때는 수도에 요즘 도해지에 에베당 들어서듯이 절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부대끼다가 가끔씩 동떨어진 대로 절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옛날에 도해지에 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궁중하고 가까워서 임금이 쉽게 자문받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절을 짓기도 했고 신라의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진흥왕 때는 그 황령사 터에다가 큰 궁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너무나 궁전 지을 만한 것보다 훌륭한 명당이라 그 자리에다 황령사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터에다가 절을 짓기도 했고 절이 산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어요 보면 역참노릇도 했고 무슨 원 무슨 원 그러면 저기 제비원 무슨 원 경상도 이런 데는 역참노릇 그 여관 같은 역할도 했고 또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찰을 세워놓고 고려나 신라 때 이럴 때는 국가 경계선 위치에다 큰 절을 세워놓고 승병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있어요 옛날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려면 요소요소 명당짜리에 우리의 몸뚱이 혈에다가 침 넣고 쑥 뜨뜨듯이 그 요소요소에다가 절을 지어놓은 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이라는 게 임금님을 위해서 육회 모시는 봉원산이 봉선산이 이런 절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수행만 하겠다고 점차 산으로 가서 산 아까 같은 경우 또 자의도 아니지만 대불정책이 심했던 이자시대 같은 사대문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수행만 하자고 해서 산에 가셨든 살았든 그런 경우에 산중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산이 절이 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 비중이 있어서 그런지 이름을 절을 그냥 절 안그라고 산사 그러잖아요 산사 산에 있다 해서 무슨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을까? 내가 오늘 동지락 하응경 본문을 안 해도 하응경 본문이 나오는구만 동지락에서 동지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이 절기 중에 여러분 24절기 다 알죠? 머릿속에 농사 안 지어서 그거 안 예우고 있는가 몰라 요즘 사람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지형이나 비슷한 2000년 전에 여기 산동성 쪽에 주나라에서 절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 2000년 된 거라 요즘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 기후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기후가 무슨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닌데 2000년 동안에 그 정도 변화했으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동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깨달음과 수행을 얘기한 거예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요 음량으로 보면 음의 극점이야 그러면서 동시로 양의 시작이라 그래서 태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동지 날이라 밤이 제일 길고 오늘 1시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낮은 양기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참 현자들이 대단해요 토정비결 만드는 분도 현자고 4주 명량 만든 사람도 현자들이에요 다이 이 24절기 만든 사람들도 현자들이라 이 동지를 지나감으로써 동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내일부터요 그래서 동지중복어야 새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명량하는 사람들도 동지와 입춘 그 사이는 공달로 치고 입춘이 돼야 새나이고 동지가 돼야 그 해를 끝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둠의 내 삶에 있어서의 어둠의 모든 빚은 오늘부로 금년 1년치는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번뇌도 빚도 나 이 얘기하다가 지금 금년에 빚 못 갚은 게 아닌데 금산사 분담금도 금년에 반밖에 못 냈고 겨울에 보일러 때는 기름값도 한 푼도 못 줘서 오늘 안 넘기고 줘야 되는데 핑계돼서 음력설까지 버텨볼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금년에 친구한테 미안했던 거 조마조마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 못했던 거 이런 거 오늘 넘기지 말고 다 해서 정리를 해야 돼 번뇌를 없애란 말이에요 번뇌를 오늘 이후로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비주로 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시에 역설이에요 어둠이 싹 거쳐지면 그런 게 번뇌가 싹 없어지면 없던 새로운 해탈문이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지혜가 충만 돼 있어서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번뇌가 이렇게 섞여서 기능 활동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까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견문각지해서 그걸 의존해서 아는 거라고 했었고 살았던 그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그거를 싹 정리해서 제거해 가는 과정이요 그런 과정에 단계적으로 100일 기도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석 달 동안에 가서 참선한다고 공부한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적어도 석 달 동안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밖에서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라 그러면 그런 가오는 적어질 거 아니에요 100일 기도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여기 와서 조석으로 목욕 재개하고 하고 내가 기도 중인데 하면서 평소에 그냥 화도 내라는 거 참고 굿니거리 하라는 것도 참고 그게 공덕 쌓아지는 거예요 공덕 그래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보림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성인의 태, 성태를 하루하루 길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성인은 아까 말했듯이 깨달은 순간 성인이 아니고 이 성인이 될 수 있는 태를 자격을 가진 거야 깨달음이 이제는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그 성태를 여러분 몸에다 지닌 거예요 나도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태를 귀하게 낙태시키지 말고 잘 장량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키워가 가지고 굳은 것들이 범접하지 못할 핵심을 딱 차지해 버리면 시간 문제지 성인 되는 것 성태를 여러분이 불교에 입문해 가지고 무릎을 한 번 딱 차지해 버리면 아 이게 부처짜리고 이런 분이 부처님이고 나도 거기에 동료구나 이렇게 무릎을 한 번 치는 순간 여러분의 성태를 임신한 거예요 보살들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사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건성으로 건성으로 가짜 임신 사모에서 생긴 임신이 아니면 오늘 이후부터는 진짜의 성인을 품에 안는 성태의 임신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열 달 만에 어디 옥동자를 보던 거 하나씩 보자고 여러분 얼굴이 다 성인을 임신했던 과거에 구마라집 부모님이나 부처님 엄마들 엄마들 얼굴은요 범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성인을 잉태한 엄마의 얼굴들은 그건 범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 달 후에 내가 이제 다 볼 거야 얼굴에 품에 어떤 성인을 잉태를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점심때 이 팥죽부터 잘 먹어야 돼 팥죽 먹는 것부터 그냥 서툴게 먹지 말고 깔끔하게 적당량으로 저녁에 신트릅 나게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부터 잘해서 내 몸에 정말 귀한 부처님 성인 종자를 지금 오늘 심었다 그 마음으로 이 생각과 몸을 여러분 여러분 태교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소리 듣고 굳은 싸만한 소리 막 이런 거 안 보고 안 듣고 하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러라 이거요 부처님 말씀만 다 참아놓은 부처님 말씀 듣고 보는 것도 그냥 굳은 것 얼른 그쪽에 맞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먹는 것도 그냥 굳은 것 그냥 막 피절절 보이는 그런 것들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막 이러면 이 성태가 점점 빨리 자꾸 중간에 막 구박하는 소리 싸만한 소리 들으면 이게 제대로 잘하겠어요 나중에 태어나도 불구자 성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오늘 동지는 묵은 것을 다 과거에 번뇌에 휩싸인 내 몸뚱이를 싹 먹여가듯이 청소해버리고 친구에게 못다 했다 고맙단 말 그때 내가 성질해서 미안하다는 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 그 자존심은 가짜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근원은요 이 잘못된 습기의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떤 나 진짜나가 아닌 가짜나 어떤 게 가짜나지요 지수하풍 사대로 뭉쳐진 몸뚱이와 망상으로 생긴 생각 신심 그런 가짜 신심을 기준으로 나다 라고 나 중심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쌓아서 그것이 나를 거기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나가 중심으로 생긴 아와 아소의 울타리를 오늘 이후로 헐어버리라 그래야 좋은 기운이 싹 들어오지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먹는 것도 부처님이 뭐 자셨을까 부처님이 자신 것만 먹고 부처님 생각만 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 부처님 말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내가 부처 만들어 가야지 누가 나를 부처 만들어 주나 내가 부처화되어야 되지 그 방법이 천 가지도 있고 만 가지도 있는데 왜 또 남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만의 내 부처를 내가 잘 키워가는 내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